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7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인선 7명이 나왔는데 사무총장부터 7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사무총장의 지역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인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당의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의 첫 출발점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각인되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도 사무총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유희동 의원이 정책의 의장이 내정됐는데 그 유희동 의원이 70년대생이고 수도권의 3선이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신년 비윤 따졌을 때 개파색이 없다고 할 정도의 비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수도권의 인사가 3선의 70년대생이 사무총장을 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바뀌는구나. 국민들이 보기에 그간 당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준 게 바로 인사인데 그런 부분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정말 당이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총선의 체계라고 볼 수 있는 사무총장까지 얘기가 됐는데 남해당이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과연 국민들이 이번 인선을 보고, 이번 국민의힘이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 정말 세신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당초에 김기현 대표의 퇴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여전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간다는 것이 역시 혁신으로 가기에는 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사무총장, 방금 우리 이창근 위원장과 지연회 위원장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현역 의원 공천을 탈락시킬 때도 사무총장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만희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어떤 전임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철규 사무총장의 공통점은 두 분 다 경찰 출신이라 하신 겁니다. 경찰 출신. 그러면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대통령실에 어떤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경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종의 부징이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찌 보면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과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 자칫 어찌 보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도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 하명을 받아서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의 어떤 이번 김기현 2기 체제도 혁신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인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 극대 재신임을 받고 했던 얘기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단 말이죠.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당과 정부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건강하게 하겠다.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당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이 과연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내세우시는 3 플러스 1 개혁 그러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 플러스 1 개혁도 사실 지금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올 초 신년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게 3 플러스 1 개혁은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연금 개혁.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개혁. 그리고 공공 개혁. 정부 개혁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정부도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은 한 번 변화를 주고 정말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무총장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유희동 3선 수도권 의원이 정책의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유희동 의원의 등장은 97세대의 등장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90년대 학번에 70년대 생. 그렇다면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세대를 대표하고 또 그 세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당사자가 알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희동 의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을 내신다면 그리고 정부를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한다면 돌아간 민심이 또 중도층의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97세대의 등장으로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대일 뿐이죠. 특히나 내년 공천을 받으셔야 되고 선거 나오셔야 되니까 기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저는 방금 유희동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으로서 하태경 의원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홍의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오히려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내년 총선을 한번 이런 민주당의 험지에서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찬 포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가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의 선출의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저는 공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 그러니까 정말 누구든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을 받는다면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이유에 어찌 되었든 사연이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를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지금 선언을 한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사무총장을 맡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라든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말 개혁을 하려고 하고 진짜 이제부터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 얘기를 하신 당정대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본인이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이십시오. 본인이 정말 자신의 어떤 정말 발광체로서의 역할 발광체로서의 능력으로서 대표가 되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에 어쩌면 윤심을 뒤엎고 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주도적 역할이 될 수는 없죠. 어차피 한계가 지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 없는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소통 얘기하면서 분위기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의 탄생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김기현 대표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1차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과 대통령실, 당과 정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정대, 예전에는 당정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삼위일체입니다. 왜냐하면 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 정책으로서 평가를 받는 게 당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대통령실은 당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제적인, 함께 가야 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신 게 정치를 하지 않고 정책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을 말씀하셨고 정책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 현장, 정책. 이것이 결국은 그간에 윤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아까도 말씀드린 4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점 과제들을 과연 당이 제대로 해줬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당이 정말로 제대로 뒷받침하고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그리고 야당 핑계될 것도 없습니다. 야당이 안 돼서, 야당이 협조가 없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소상히 홍보를 하면 됩니다. 대신 그러한 단계 가기 전까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되짚어 본다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국민들한테 진실되게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우리 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포기한다 있어요. 제발 정치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아니면 국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책을 한다? 정책은 그냥 하위 구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정책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야당과 어떤 협치 한 적이 있습니까? 야당을 오히려 야당의 대표에 대한 수사와 야당을 오히려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인식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야당을 떠나서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국회, 의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의회 정치가 원칙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헌법을 보면 국가기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회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 뒤에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제정권자들은 의회 정치가 원칙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 제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회를 아예 여의도를 무시하고 계시죠. 제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의도와 소통을 하시고, 여의도와 그게 국민과의 소통이고, 야당과의 협치를 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곧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야당이 본인들이 집권 여당 시절 때 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제일 먼저 야당이 되자마자 추진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노동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야당이 마치 민노총의 청구서, 지난 여당 시절에 5년간 방치했던 그러한 법안들을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일방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말로 민생을 위한 논의를 한다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야당도 제대로 정말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건지, 본인들이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민생을 원하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되짚어봐야죠. 여기에서 짧게. 그러니까 그런 진짜 이게 닭이 뭐 그냥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만나라,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겠어요. 이제는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의회를, 의정활동을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입법상 있으면 노란 봉투법에서 왜 반대하는지, 노란 봉투법 필요하다가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보완할 거, 아니면 좀 뺄 거, 이런 걸 해가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만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나오고 있죠. 보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지만, 긍정이 이제 34%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정도 내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당을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의 32%, 민주당은 50.7%로 윤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의 결과가 나왔어요.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 들을까요? 흔히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많은데요. 과거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야당에서는, 그리고 저희 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의 집권 2년 차 지지율이나,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나 비슷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가지고 1위입이 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의 지지율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 당의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떨어졌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일종의 컨벤션 호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번에 지역 단위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민주당도 총직결을 했고 저희 당도 총직결을 했죠. 그만큼 그 선거에 따라 폭풍이 컸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겸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당이 오늘 인선을 통해서 쇄신하겠다 한 만큼 앞으로 쇄신의 모습이 인사에서 거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다면 남은 총선 기간까지 180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전광파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전광판 안 본다. 선수는 전광파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전광판을 보시고 정말 이제는 빨간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찌 보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의외의 다수당이 돼야 돼요. 특히나 과반을 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레인덕 빠진다고 봅니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그런데 지금의 전광판에 있어서는 빨간불이죠. 굉장히 빨간불이고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민주당이 지금 5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스스로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반사의 이익이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여기에 이런 지지도에 그냥 안주하고 안심하고 내년까지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보여주는, 이번 주에 보여주는 정당 지지도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른 어찌 보면 반사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어지는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 가장 큰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제까지 보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믿네, 안 믿네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이제는 실제 진짜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구민의 단순한 이게 반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소한 25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 안주하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사정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꽤 심각하게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볼성 산업죠, 한마디로. 국민들 보기에 지금 안 그래도 당이 강서구청장 재벌선거 이후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쇄신을 한다고 해서 인선을 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당의 두 분 다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두 분이 이렇게 과거부터 캐캐 묵은 그러한 사소한 감정으로 시작된 그러한 일종의 싸움의 확산, 확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두 분이 다 중단하시고 정말 두 분도 당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당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 다 내년 총선을 당의 간판을 달고 달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없고 어떻게 우리들이 있겠습니까? 두 분도 당이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싸움은 이제 뒤로 하고 정말 당이 쇄신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죠. 그래서 제1도 단결, 제2도 단하 그런 각오로 두 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재판에 넘겼는데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의 기소 권한은 기소재량주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 영장 청구할 때는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묶음 그대로 그걸 그냥 넘기면 되는데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면.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장 재청구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재판에 법원에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겠다는 어떤 심사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기소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건 법원에서 따져보면 될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검찰이 백 프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권한이지만 야당 대표를 향한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정치 검찰, 검찰의 정치 공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다시 우리가 회개해 보면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출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그 이전에 공직선거법으로 제일 첫 시작을 했죠. 재판을. 그리고 이번에 위정교사.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위정교사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직을 끝내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대선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위정교사는 법원의 영장 판단에 있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판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 남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검찰의 주장도 있고 민주당의 주장 또 재판부의 영장 판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찰이 법에 따라서, 정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정치 검찰, 검찰이 정치 공작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데 과연 당대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도 또 법정 행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선 때부터, 대통령 선거 경선 때부터 저도 캠프에 있고 그랬습니다만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도 상당히 선거 운동을 경기도지사의 어떤 역할에 침해가 안 되게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잠을 안 자고 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저는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본인이 기존에 말씀한 것과 같이 재판은 재판대로, 당무는 당무대로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올해 연말까지는 의정활동으로서 예산안까지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거의 총선 체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당대표로서 총선을 대비한 어떤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당의 민주당에는 공천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임하면서도 충분히 당무를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 여기 대한 얘기도 잠깐 들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소화하시겠죠. 하시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아무리 법원에 출석을 잡고 그렇게 가시더라도 이제 당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정기국회와 결부시킨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와 그리고 여야가 함께 정책 경쟁을 하자. 야당이 전국의 카운터 파트너를 인정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러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협치를 하고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하는 4대 개혁도 함께 논의할 건지 그러한 자세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을 정말 터놓고 얘기하실까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노랑 봉투법, 방송법 이런 것만 한다면 당무는 오히려 쉽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년도 예산과 여야 함께 논의해야 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로 시간을 부족하지만 쪼개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건강을 추스리고 나면 이제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당무에 복귀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명확하게 나눠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당내 분란은 어느 정도 소멸돼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제일 처음에는 정책 내 최고가 뭐 예상값을 받아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이 얼마 전에는 또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이 통합으로 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구밀복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년 공천은 주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내에서 오히려 정책 내 최고라든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권리당원들을 자극하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버리면 오히려 지금의 비명계들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무소속도 못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하는 금태세 우원 케이스가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표적이 돼 있다고 하는 비명계들이 과연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끓는 냄비의 개구리밖에 안 돼요. 그냥 물이 뜨거워진 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연말이 지나야지만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움직임을 하는 건 분당이나 아니면 탈당이나 이런 겁니까? 저는 어떤 대규모의 탈당이나 분당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개별적인 탈당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내년 총선까지 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대당의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총선 앞둔 공천이죠. 공천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통합을 주장하셨어요. 그럼 과연 복귀와 함께 그런 통합의 메시지와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저는 결국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층의 행태를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수박을 색출하겠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은 헌법기관을 포기한 양 나는 수박 아니다 하고 표결을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여당과의 협의 그리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나자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를 안 만나신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을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설주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